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안 보였었죠? 러블리즈 할 때는? 이제 다른 멤버들이 넘사벽으로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라도가 아니 개인적으로 많이 팬이더라고요 내가 언제 해? 아 뭐야? 아니 누가? 열정이 그 의미였구나 야 너 미주 때문에 곡 쓴 거야? 그만해 근데 약간 미주의 그 프리스타일 와인 커버를 보고 나도 되게 팬 됐어요 그거 보고서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도 몰래 흘린 눈물 흙힌 거야 와... 단 한 사람을 그냥 보여줍니다 반응을 살짝 보더라고 여기 보고 날봤어 여기 보고 날봤어 눈물을 살짝 왜? 아 맞아 감정에 잘 적으시네 살짝 고이셔 아... 프라이데이 이렇게